해방 화면 보시죠 이앙 설마 리얼따잰 닉네임이 타잔인데 난 다토 따실향 짠 제가 말하잖아요 저거 큐가 부담된다고 진짜로 부담돼 진짜로 진짜라 부담돼 내가 여기서 1인분 될까? 아 도졌는데 상대방들은 얼마나 괴물이겠어 타잔 좋네 타잔 타잔 좋네 타잔 야 뭘 진짜야 물어봐요 1200점인데 물어보는게 실례야 어 부담 좀 많이 됐어 근데 버스가 떠났네 돌려줘요 내 버스 쫄지 마세요 실력이 없지 가호가 없습니까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초식이왕 김젤리는 뭐야 젤리가 요새 맞네 음 아 그나마 좀 괜찮은 큐다 뭐야 아니네? 뭐야 챌린저 900점인데? 뭐지? 뭐지? KJ 뭐야 긴존? 뭐야 히히잇 진짜 긴존인가? 뭐지? 사이사도 프로입니다 아 그래요? 도딱스 웃긴 자리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빡세게 이색이 오니까 이거 프로 됐어 뭐 똥물 전멸큘만 조심하지 오나봐 오나봐 뒷라인 봐 오마이 가스 저리가요 손님 제발 저리 가세요 가스 형 약간 아까웠다 가스 형 이거 가능한가요? 샌들? 뭔가? 내 괴로움을 느껴라 뭐지? 프로도 이런식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야 에잉 에잉 진급 다음 게임 뭔가 익숙한 향긴데? 어허허 보띠오가 둘 다 프로래요 나 승큰점 마파리트 어허허 저를 차치했습니다 어허허 벅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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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킹 스파이러맨 벅킹 스파이러 나이스 카시 카시 잘한다 뭐지 정체가? 스파이러 제오하드 두개씩 타야 돼 왜냐? 집에 안가요 얘네들이 집에 존네 안가 어 오랜만에 긴장한다니 이제 시작해보고서 계속 챌린저 만나요 계속 3일째 챌린저 만나고 있어 3일째 긴장중입니다 3일째 오버클럭이란 소리 아씨 올거 같애 아이씨 블랙스드 빠졌잖아 온다 이제 음 비위기 형님들 나이스입니다 휘님들 비위기 씹시개 도왔냐? 전투다 예티존에 가면 예티대왕 같았던 글리가 천찬기온이 프로 같잖아 앞으로였지 이야 아아 으씨네이루 근데 못 꺼냈다 아 까비 리얼 까비 꺼내줬었는데 길이 약간 짐작했다 짐작했다 마치템 아 랭가잖아 뭐지 거미는? 그냥 뒤로 죽여 빨리 괜히 그냥 어 아끼다가 도망가 빽어보고 빽어 여기 개빨라 그냥 죽여버려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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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꺼져 어어 큐 맞췄다 랭 깜짝 놀랐네 아씨 그냥 우리 카시가 남달라 리얼 뱀이 하는거 가능? 가능? 에? 난리막았어 와아 아아 아아 정오약 페이탈리티 아이고 형님들 이게 대체 뭐예요 에지? 에지입니다 이겨버렸잖아 에? 카치형이 오졌습니다 덩글도 오졌어 1단 승급 성공 2단 승급이란 예요? 씻 나도 근데 꽤 괜찮았는데 모르마나 승률 100%야 아직? 알리형이 좀 매서웠어요 1270점 날카롭습니다 소식이 좋고 깨달음 소자 쓰다가 나는 꽁꽁이 스타일인가봐 아까보다는 좀 낮아 할만해 좋아 아까는 말이 안됐고 마스터까지는 할만해 낮은 티어는 아닌데 아까 전 그거 보다가 좀 보니깐 낮아 보이는거지 와아 이거 아깝다 아이씨 어 미치했나봐 어? 돌었는데? 100홀 100홀 야 니달형님 한우물만 파네요 어 백팔갱이야 소라가 개빡치겠다 맞아라 제발 그렇지! 맞을 것 같았어 곱기 맞다 한 대 맞아야죠 한 대는 맞.. 큐쓰고 죽어 어 됐다 그냥 곱게 못 죽어요 몸 비틀면서 죽을거야 개우직하마 내가 아래로 보여줄게 잘한다 잘한다 젤리 잘한다 하지만 머리는 크로치 젤리야 샘멜큐 니타이가 그때 미친듯이 오네 전투로 아니야 선크로급이야 경보다 어? 어? 나도 좀 하는데 그리고 어? 왓톤 모르가나 그 자체에 아찌가 아쉽다 이거 아 기락이었는데 마트 마트 베이비 엑스 셀렌트 잘한다는 소리야? 무슨 뜻이죠? 해석좀 어 반하면 곤란한데 그리 멋있었나 보통 못하면 찍잖아 흐흫 오오 아마베라스 피해주시고 어 카이사가 이거 어 반해버려는걸? 엣지 있는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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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살며시 물어봅니다 살며시 조심스럽게 아임 굿? 페이씨 왜 짝순 선 넘어 이럴때 넘는거야 이럴때 언제 넘어 안주 누구야 데미엄 돌렸네 에어? 에어? 빼자 김치한다 얘네 김씨한다 김씨 김씨 이걸 또 맞춰버리고 와 맞추는술 GG 교구 금융 과거 31점 너무 많이 ench davon 이에어여 우르곱보다 쎘다 그는 강했다 아 이번에도 S야? S클래스네 이 모르가나가 Q가 되게 좋아 맞추면은 진짜 거의 킬이야 그냥 질러줄게 빨리 어? 모르는데? 뭐해? 받아라 제발 그렇지! 마트 마켓어! 그렇지 젤리야! 받아라